하아 진짜 빠졌나봐 또 왜 이렇게 나와 아 으 으 사랑해 woman 감사합니다 끊을땐 써주시구요 인터넷에서 오셔서 장아나운서에 기타 선율을 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너한테 뒤에 있는 소재장이 Histories moż도 모르게 이끌려 오신건가요? 하필 바로 앞에 앉아왔는데 자꾸 눈빛을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녹지 않고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소진 양은 대비 송우 씨의 눈빛이 보리를 바라봤습니까? 네, 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네? 아 맞습니다 다시 다시 두 명 생겼어요 아니 도덕분 들어가세요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대본 위도 다 이렇게 그냥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하영함 씨 하늘이라고 들어서 연주를 계속해서 듣고 어떤 지체의 어떤 감성을 위로받고 싶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호동이 아저씨를 탁 보면 그런 어떤 영남을 그리고 또 기타 연주로 바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이거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오나봐, 오나봐 하늘아 진짜 편해 보인다 음 ence 꿈 꿈 꿈 Putting 여러분들도 먹고 싶은 연주 있어요? 하늘 양 우리가 클래식 많이 들어봤는데 기타 룩 클래식 말고 트로트! 맞아 맞아 중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제가 목포에서 왔으니까 목포에 눈물 목포에 눈물을 사라 물 버리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어 아무런 마음을 지켜주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어 목포에 눈물을 끄어 와우 이야아 아 녹는다 녹아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하늘이가 그 클래식 기타로 트로트를 이제 연주를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감정이나 감성이 어떤 같습니까 이게 어떤 재능만이 있는게 아니라 이 하늘이 자체가 갖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음악적인 소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영혼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연주회에 겁을 먹었는지 이현성씨가 지금 자리를 비웠어요 이렇게 댕기시네 지금 만발의 준비를 다시 하라고 하셨나봐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연주곡들이 13살 소녀가 연주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딱 냉정하게 그냥 정말 프로페셔널로서 연주실력이 어느정도라고 딱 냉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게 이 손가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손가락 움직임이 연할 때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연주를 할 수 있고요 자기 스스로 굉장히 깊이 이 음악을 해석하고 즐겁게 음악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콘서트홀에서도 충분히 공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감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스케치풍이라든지 해보십니다 안녕하세요